2019년에 우리에게 다섯 글자로 표현하면 뭘까? 행복한 사네. 2019년에 다섯 글자로 표현하면 2019년이죠. 정말 좋은 생각인데? 그런 글자한테 절대 할 수 없을 만한 대답이다. 그렇지 하면 아주 순간 정적. 우리가 아미보라 해로 갑시다. 우리 형님께 인사받으시겠어요. 여러분 방하 방탄소년단 하이라는 뜻입니다. 세번입니다 여러분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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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타격 맞았나? 모르겠어. 나이스 나이스. 내가 지게스탑 봤는데 맞았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 뒤에 스탑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기서 문 들어갈 때 멘트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적응도 잘 안 되고. 무대가 또 360도라서 헷갈렸어요. 몇 번만 더 적응했었더라면 조금 더 잘했을 텐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 못 하고 무대를 하는 걸 좋아해요. 재미있어요. 그래서 수고할 때도 많이 부르고 싶은데 많이 못 불렀다가지고 아쉬웠는데 이번에 부르게 돼서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이게 가장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대한부대도 기대해 주시죠. 이렇게 오랜만에 해본다. 싹 까버렸습니다. 시원하네. 이상하니까 아니 세상이 다. 밝아지네. 그냥 신기한. 시원하다. 유리관ài. 다른 사진으로 하기 때문에, 이 날이 그냥 모든 게 나와있습니다. 너무 마음은 없을 테니. 시원하네. 우와 윤기. 진짜 qualité. 다짓게 무슨 일이니 뒤에. 비빔할 수 있어. 터뜨렸어. 한 번 찍어주세요. 등구님으로 터뜨렸어. 이야, 윤기 등구님 장난 아니네 저거. 남친이 올라가서 하는 씬 그리고 너네 나중에 위돈날때 올라갈 때 이때만 댄서들이 못 잡아주기 때문에 이때만 좀 조심하면 돼 나머지 댄서들이 다 잡아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대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형이 한 번 더 치고 내려오더라구요 나 지금 상관이 붙거든요 남친아파가 들어갔는데 하하하하하하 그래도 다 못타고 하하하하 자연스럽게 그래도 잘한다 그 자연스럽게 되게 잘했는데 한 동절 갔어 남친이 진짜 잘 나왔다 안 터졌네 모르겠다 모르겠다 아 이게 바로 끝났는데 아 이게 뮤직디션까지 함께 해서 아미러분들도 정말 맛있데들고 내일 또 순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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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밭이로 오 나 해 오늘 늦게까지 진짜 늦게까지 저희 기다려주신 아미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즐거웠던 아아아아아아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까지 계속 있어 주셔서 감사하고 집에 잘 들어가서 가야 하는데 꼭 바로 갈 수 있나? 이 시간에 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심히 잘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추운데 식사도 못하시고 계속 여기 계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고맙습니다. 응원해주셨을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에도 좋은 곳으로 이난부터 돌아갈 수 있게 멋있게 열심히 자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저희가 이제 생방송이 있으니까 저희 또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봐요. 안녕. 지금 시간은 3시인데 늦은 시간까지 저희 응원해주시고 그런 거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분의 힘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성함도 잘 맞힐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더 좋은 무대, 좋은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촬영 시간은 굉장히 늦어졌지만 그래도 마음이 여러분들, 오늘 와주신 분들과 함께 정말 잘 우리가 내 추억을 만들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되게 재밌어. 내일 생방송도 열심히 잘 만드셔서 여기서 엄청난 수건이 많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멀리서 오늘도 추진 keh 여러분들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빨리 들어가서 시도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갑시다. 안녕. 가요대 축제. 가요대 축제. 어디 가지? 우리 오프닝에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눌렀는데? 원래 이렇게 돼야 좋은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눌렀다. 자. 빈보드 하고 하면서 나갑니다. 그렇지. 그리고 결출 상수. 결출 상수로 갑니다. 그리고 홈 하고. 근데 진짜. PCR이 이거 뭔지? 중간에 뭐가 있는 거야. 지금이랑 홈 사야 돼. 아니 그냥 홈 노래 시작하면. 먼저 들어가면 돼요. 홈 노래 시작하면 바로 들어가. 아, 눈빛 낫겠다. 다음에 내가 문 열면 부터 시작하겠지? 아니지. 니가 너가 샤라웃잖아. 아, 그냥 앞에. 나를 하면서 샤라웃 붙잡아 놔. 샤라웃 샤라웃. 그리고. 끝날 때쯤 내가 미친 때쯤. 두 번 공부 만 할게 하면서. 그냥. 다시 집으로 가시고. 집으로 가시고. 준비하는 거지. 그리고. 돌출 상수에서 TV 끄는 행동. 태영이가 또 해서.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와요. 그리고 돌출 센터로 이동해서 내 파트 때. 뭐냐. 리프트 자리로 선거. 감사합니다. 매우 그릇에 한 번 더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일찍 한 번 더 찌그릇 눈에 감 ogni 장면이 계속 이어줘는데 여기가 정말 좋은데 총라인 뭐지? 이 장면이 너무 잘 안 되어있어요 그는 너무 잘 안 되어있어요 이 장면을 보면 그게 더 잘 안 돼요 이 장면은 한 번 더 더 잘 안 돼요 이 장면은 한 번 더 더 잘 안 보이는데 이 장면은 한 번 더 더 잘 안 됩니다 이 장면은 여러 장면은 한 번 더 잘 안 됩니다 아아! 어떻게 여기에서 멈춘다. 야이! 와 진짜 유행하다. 진짜 유행하다. 얘는 근육 때문에 안 넘어가는 거 아니야? 나도 약간 근육을... 어깨에 넘어갈 수 있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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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이거도 된다. 한 번 찍어볼까요? 근데 허리가 부르지면 안 된다. 여기에서 부르고. 허리도 부르셔야 돼. 야 그거 배들. 와 내려가잖아. 으악!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할 수 있어. 우와! 가자! 가자! 찾았어! 아아! 자, 이렇게 한국에서의 연말 시켈리로 끝났습니다. 아아아! 아아! 아쉬워하지 마시고, 즐겨주세요. 그리고 또 어제 오늘 진짜 너무 여기가 너무 추웠거든요. 너무 부상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이렇게 와주셔서 응원해 주셔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 어제도 4시에 거의 끝나지 않았잖아요. 기다려주시고, 밤늦게까지 시청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우리 내년도 한 번 더 멋있는 해로 만들어 봅시다. 네, 저희 이거 하면서 끝낼까요? 이렇게 BoraLala! Кар einen 다시 시작하면 돼. 또만 처음ím! premise이 여기 와서яться Master 엽 month